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몸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야 개발자 몸과 부르는 소리 들린다는 기사가 실제로 있어요. 한 4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 인포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기사고 그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에 2300만 명 정도의 개발자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277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헤드라인만 갖고 온 거고 자세한 것은 기사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넣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팀노바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교육과 상당히 유사한데 결국엔 보통 팀노바 친구들이 원래 iOS 개발자가 아닌데 또는 원래 블록체인 개발자가 아닌데 어느 정도 그냥 여러 기술을 종합적으로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그런 숙련도를 인정받아서 주목받고 그리고 주목받는 걸 떠나서 그 개발자들이 너는 금방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리액트를 당신이 다룬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앵귤러나 제이퀄이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어도 아주 빨리 리액트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무조건 다뤄본 애들을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 이런 관습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어떤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더 선호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다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바스크립트, C++, Java 이런 지금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들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트 아니면 Rust 이런 것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은 일단 파이썬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언어로 여러 개의 언어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선호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트의 성장도 좋은데 이거는 근데 웹개발 수요에 좀 가까워서 다루는 용어들이 다 웹개발 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트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건 제 피셜인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기술은 일단은 굳이 사실 근데 언어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트렌드를 알고 싶다 할 때 얘기해주는 건데 언어로 자기 자신을 대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요새 좀 인정받는 그런 언어들의 특성은 이제 기업이 이 언어를 어느 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VS Code의 부가 기능을 개발할 때 TypeScript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서 상당히 이걸 밀죠. 뭐 그런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고 같은 거를 밀고 있죠. 자사에서 만든 거니까. 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각 기술들이 애플은 스위프트를 밀겠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와 회사는 조금 다른 영역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와 언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애초에 그 플랫폼을 그 언어로만 지원을 하게끔 만들면 개발자 수요는 어느 정도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플랫폼을 선택하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 플랫폼에 맞춰서 언어를 맞춰야 되는 시대가 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사실은. 그냥 아예 생기초 레벨을 공부한 언어로 그냥 파이썬 같은 게 쉬우니까 그나마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그런 거고 백엔드 기술이 변화하는 특성.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클라우드 플랫폼 그런 게 좀 많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의 이슈랑 약간 정치적 이슈랑 좀 엮이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아 이런 클라우드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SNS를 AWS에 올려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언급하면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요. 그 사람 언급하면. 그래서 그 이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튼 그런 SNS가 있는데 그거를 AWS가 어 그 어떤 조항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적, 확실한 그 정치적 이슈에 관련된 SNS 서비스였는데 AWS를 쓰는데 그거를 확 다운, 그러니까 다운이 아니고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 이제 IT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그런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모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좀 내가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동작하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이렇게 성장했을 때 뭐 확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좀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물론 대세일 거고 앞으로도 대세일 거고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집권형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장단점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좀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많이 좋을 거예요.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기술들의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도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쪽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공부해 보신 거 좀 도움을 추천드리고 풀스텍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팀노바에서 항상 풀스텍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데 아직도 이제 그 단톡방 같은 데서 와서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러거나 그런 애들이 항상 약간 자기 합리화하고 이제 승리, 제가 정신 승리하는 논리가 뭐냐면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지금 미국 기사거든. 미국, 인포월드 미국에서 지금 갖고 온 기사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오히려 팀노바같이 풀스텍으로 키워내는 거를 더 선호해요. 물론 이제 웹에 안정된 얘기예요, 이쪽은. 근데 팀노바는 그 이상인 거죠.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쪽을 진짜 정말 코어부터 막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걸 공부하기에는 그냥 일반 이제 좀 더 자바스크립트다는 좀 더 퓨어한 좀 이렇게 좀 어... 좀 더 고급, 그러니까 저급 언어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플랫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나 그냥 일반 콘솔 프로그래밍이나 이쪽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대충 논 애들 말고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자바스크립트 하면 진짜 날라다녀요. 근데 그런 걸 잘 알고 제가 이제 자바를 아예 콘솔 프로그래밍처럼 시키고 안드로이드를 빡세게 시키고 운영체제와 이제 나와의 관계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도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벌써 한 6, 7년 동안 만들었고 연봉도 지금 이제는 4,000대 이상 최근 8명은 4,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교육청의 인증도 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자꾸 이제 풀스텍은 나쁜 거라고 생각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풀스텍 수요는 지금 거의 더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해커랭크에서 2020년 개발자 보고 스킬에 따르면 채용 담당 관리자와 풀스텍 개발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대요. 미국 현실이 이런 거야. 그래서 가장 초점을 맞춘 직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풀스텍 같은 거 어렵죠. 어려워요.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데 저는 예전부터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웹에서 풀스텍의 관점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이상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면 아까 한바구니에 계란 넣지 마십시오 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계속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 팀노바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해이해지지 않게 열심히 이제 푸시도 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멘탈 나갔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이 친구들이 잘 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업에 가도 사실은 저는 자신있게 저희 졸업생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 스킬이 없더라도 그걸 배울만한 기반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풀스텍을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풀스텍, 웹 풀스텍 정도까지는 충분히 국내에서도 제가 잘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좀 포괄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복합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배우겠어요. 컴퓨터의 전반적인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좋겠다 이런 관점이죠. 이런 커리큘럼은 국내에서 짰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이미 우수성이 증명된 커리큘럼의 방향이죠. 어쨌든 전 기존 교육을 좋아하진 않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새로운 석유 같은 자원. 데이터 기반 쪽이 핫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약간 좀 신금을 울렸던 게 이거예요. 정규 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2021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자리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학위가 아니라 이거야. 이게 이제는 비전공제 시대고 그리고 이제 부트캠프처럼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많다. 이제 해커랭크에서 이제 2020년 6명 가운데 1명이 이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키를 학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부트캠프도 좀 너무 이제 속도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당신을 개발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인간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개발에 아예 특화시켜서 그 친구를 트레이닝하는데 막 정말 미국 부트캠프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얼마나 당신을 개발자로 만들어주겠다. 개발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지 당신을 잘나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냥 적당히 그렇게 벌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나는 성장해서 더 잘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피아노 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손 잡는 법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고 자판 우리 배울 때도 ASDF 이런 데다 손 올려놓고 배우는 어떤 최소한의 습관을 배우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좁고 너무 되게 적은 시간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트캠프랑 결을 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명문이고 가장 뛰어난 친구들을 배출해내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기기의 단점이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가 있어요. 기존 학위가 전통적인 컴퓨터 학위에 대한 학위가 의미가 있을까? 개발을 잘하는 게 좋지? 제가 맨날 하던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들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이제 입장이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저 시키 뭔데? 뭐 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 너무 다른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꾸준히 고연봉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면 그런 부분을 뭐 제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 트렌드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6, 7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정말 무서운 거라서 정말 잘하면 뽑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건 어떤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하건 기업은 그냥 잘하면 뽑아요. 그리고 자기 왜냐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대학 학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제가 영어를 잘 많이 잘 읽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스펠링을 직접 보세요. 커리어 설티피케이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스킬링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이게 기존 학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쉽다. 근데 이거 배달의 민족에서도 따른 교육 런칭하고 삼성에서도 교육 사피를 런칭을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은 그전에 여성 개발자 코딩 교육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마트 팔찌 만들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그만큼 이제 기존 정규 교육이 가진 어떤 한계점에 이제 기업이 지친 거죠.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좋은 개발자를 채용하기 힘드니까 즉, 교육을 해버리겠다. 이런 니즈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팀노바의 선택지나 제가 하는 선택지들은 굉장히 진보된 선택지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안 먹히는 거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너무 구시대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너무 좀 한국 시장에선 좀 빠른 교육을 할지라도 이런 트렌드를 예전부터 항상 지켜보던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빨리 가자 이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6, 7년 전에는 완전 욕먹었어요. 저거 엄청 욕먹었지. 팀노바 보면은 왜 다른 학원들은 하나씩 가르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풀스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막 옳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풀스택을 해보면 개발에 대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더 어렵죠. 공부하는 기간이 길고 더 어렵지만 저는 교육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풀스택 개발했다니까 풀스택도 많이 해보고 아 이게 좀 기술을 정말 확실히 아는 만큼 보여요. 그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고 저는 IT월드의 이 기사를 한번 직접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영어가 되시는 분은 아무래도 원문 쓰신 분이 직접 쓰신 걸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한번 줬는데 이런 비전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일일이 시간 내서 이런 거 찾아다니시기 힘드니까 저는 이런 거 습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끔 시간 날 때 소개시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시나 팀 노바의 교육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2021년에 약 7년 전쯤부터 시작한 팀 노바의 교육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2021년에 또 확인을 해보네요.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사 쓰는 사람들 보면 안목도 좋고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성이 있어. 어떤 기자들이 좀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이제 서양에도 도달했구나.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국 교육도 좀 이런 복합적 교육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을까 풀스택 교육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기업에서 원하면 결국에 풀스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안 교육들 그리고 기존 학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들 그러면 기존 학위를 유지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변화를 하거나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